성주 노인대학 개강식 성주군은 지난 10일 성주노인회관에서 2021년 성주군 노인대학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입학생민, 내빈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화에 운영됐습니다. 성주군 노인대학은 환경교육과 교통안전교육,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될 예정이며 8명의 전문강사를 초빙해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6월부터 5개월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입영한 성주군수는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